자 7강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. 인수분해. 자 이거는 뭐 중학교 때 한번 접했기 때문에 읽어보면 됩니다.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. 뭐 근 구하려고 인수분해하죠. 그죠? 그리고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다항식 곱의 꼴로 나타낸 것을 인수분해라 한다. 이때 곱을 이루는 각각의 다항식을 인수라 한다. 인수. 그래서 이렇게 x-1 x-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있죠. 인수분해죠. 그 인수는 1됩니다. x-1 x-2 그리고 통째로 다 자기다시. 자 뭐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어주죠. 인수분해 할 때 공식을 활용하기도 하고 쫙 나올 겁니다. 나중에. 문자가 여러 개면 그 중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의 내림차순으로 정의한다. 자 이거는 좀 복잡한 식이 주어졌을 때 인수분할 때 이거 이용합니다. 3번간 통에는. 자 문제에서도 다시 한번 더 한번 다룰 거예요. 자 인수분해 뭐 예를 들면은 중학교 때는 뭐 허수 이런 게 없었지만은 고등학교 때는 허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x제곱 플러스 1을 하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나중에 복수 수를 배우게 되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할 수도 상관없습니다. 자 x제곱 마이너스 2만 이해해도 되죠. 이거 x 플러스 루트 2. x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죠. 이 2가 루트 2의 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 되니까 그죠. 합차로 가능하잖아요. 그죠.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복수 수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. 이건 x제곱 마이너스 i제곱으로 되거든요. 참고로 복수 수를 i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이거는 x 플러스 i x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거는 0으로 만드는 거 0으로 만든 거 x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 일시로 구합니다. 근을 구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마이너스 3인데 이거는 3 아예 이렇게 나타냅니다. 허수가 되죠.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x 자 이거 적을 때 마이너스 다 적으면 됩니다. 그냥 이래 놓고 다 적으면 돼요.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아예 2 이런 식으로 x 마이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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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트 3 아예 2 이렇게 됐죠.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은 없네요. 그죠. 무리수 그리고 나중에 복수수 흡수 다 됩니다.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를 좀 다뤄봤고 나머지는 문제 아주 기초 문제를 많이 다음 강의 때 8강 때 많이 다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론 위주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역시 고동부 왔을 때 이 부분이죠.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지금 n이 2 이상인 자유수일 때 x n 제곱 마이너스 a n 제곱이잖아요. 그죠. 나뭇목과 나무집 할 때 자 이거 뭡니까 이거. 1차죠. 1차일 때는 이것을 0으로 만드는 x는 a죠. 이걸로 조립제법 쓰면 되잖아요. 그렇습니다. 자 이거를 조립제법 쓰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즉 fx로 두는 거에요. fx는 x의 n 제곱 마이너스 a n 제곱을 fx로 두고 되면 fx에다가 a를 대입해 보세요. 그러면 a n 제곱 마이너스 a n 제곱이 돼서 0이 되죠. f a는 0 되죠. 맞죠. 그러면 조립제법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. a 되고 쫙 적잖아요. 그죠. 쫙 적는데 x의 n 제곱의 최고차항은 뭐가 됩니까. 1이 되죠. 됐죠. 1이 됩니다.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게 좀 어렵잖아요. 지금 이게 개수를 처음 거는 이게 당연히 1인 거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나열을 해볼게요. x의 n 제곱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생각해보면 0 곱하기 x의 n 마이너스 1 제곱 올 수 있고 그죠. 그 다음 때는 x의 n 마이너스 2 제곱 이렇게 온다는 게 좀 예상치고 오죠. 쭉 내려가겠죠. 쭉 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에 x의 1 제곱까지 가겠죠. 물론 여기도 0일 거예요. 그죠. 없죠.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되죠. a 딱 나왔잖아요. 마이너스 a의 n 제곱이죠. 뭐 이런 구조로 돼 있겠죠. 그죠. 그래서 이거 0 이래 되니까 0 0 0 쭉 그만하고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n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. 됐습니까.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1 내려오죠. 그 다음에 a 되고 그 다음에 a a 제곱이 되죠. 그 다음에 여기 a 제곱이 오고 그 다음에 이거 a 제곱으로 곱하면 a 세 제곱이 오죠. 쭉 오죠. 그럼 쭉 오게 되면 잘 보세요. 여기는 뭐가 오는가 중요하지 않으십니까. 그죠. 지금 n 지금 이까지 개수가 만약에 n 개라 하면 여기까지가 n 개면 자 하나씩 조금 n 마이너스 줄어드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a잖아요. 그죠.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a죠. 그죠. 이 부분에서 a 제곱에 해당되죠. 그죠. 그러면 결국은 이거 보세요. a의 1 제곱이고 제곱이 있고 만약에 하나를 더 적는다면 여기에 0 곱하기 x의 n 마이너스 3 제곱 될 거예요. 자 그럼 여기는 a 세 제곱의 형태에 해당되죠. 자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. 맞춰보면 자 이렇게 차수를 곰곰이 따져보면 뭐가 됩니까? 이거 두 개 합하면 n 제곱이 되죠. 맞죠? n 제곱 되죠. n 제곱이 되어야 됩니다. 그러면 n 제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올까요? 여기에 지금 여기는 x에 1 제곱이 해당되잖아요. 그죠? 그죠? 자리가 그죠? 그러니까 1이니까 여기에 n 제곱이 되려면 뭐가 됩니까? a에 중요한데 지금 맞추는 게 a에 n 마이너스 1 제곱이 오겠죠. 됐습니까? 이렇게 오는 겁니다. 이렇게 그래서 맞출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최종적으로 a하고 곱해야 되잖아요. 어차피 a하고 곱하면 결국 여기는 a에 n 제곱이 되죠. 그래서 0이 되죠. 이렇게 힘들게 구했고 그러면 몫이 어떻게 됩니까? 파란 거 보게 되면 뭐 하나 적어지잖아요. 여기가 여기가 x에 n 자리 자리잖아요. 그죠? 뭐 됩니까? 이 부분은 그러면 이거 하나는 적을 때 적을 때 작아지죠. 저것보다 x에 n 마이너스 2 제곱이 되죠. 그 다음 거는 a에 x n 마이너스 2가 되죠. 플러스 a 제곱에 x에 n 마이너스 3이 됩니다. 그죠? 전부 다 이것도 계수를 차수 이거 대보면 n 마이너스 1 제곱이 되죠. 이것도 n 마이너스 1 제곱이 됩니다. 이렇게 쭉 갑니다. 쭉 가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어디 갔죠? 어 이거 여기는 여기는 이 부분을 적어야 되죠? 안 적었죠? 이 부분 여기에 a에 n 마이너스 1 제곱이죠. n 마이너스 1 제곱 그죠? 그러면 저기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? a에 n 마이너스 1을 적었기 때문에 이거 x에는 0 제곱 되어야 되죠. 그죠? 맞죠? x에는 0 제곱 되죠. 그래야 n 마이너스 1 제곱 되잖아요. 두 개 다 모죠. 그래서 적을 필요가 없죠.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. 적고 그 다음에 끝났죠.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처리. 몫이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아주 이렇게 힘듭니다.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러면 밑에 글을 봅시다. 보게 되면 n이 이보다 큰 홀수일 때 a의 n 제곱 플러스 a의 n 제곱을 x 플러스 a로 나누어 나머지 그랬잖아요. 홀수일 때입니다. n이 홀수임으로 이런 걸 말하죠. x의 3 제곱 더하기 1의 3 제곱 이런 거죠. 됐죠? 이걸 상상합니다. 그리 되면 여기에 0으로 되는 거 x 플러스 a로 나누어질 때 fx를 만약에 xn 플러스 a의 n 제곱 이라면 f 마이너스 a를 넣게 되면 이건 마이너스 a의 n 제곱 돼서 홀수이기 때문에 0 되죠? 그러면 조립제법도 쓸 수 있죠. 그렇죠?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죠.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처럼 생각을 해봅니다. 처음 거는 우리가 쉽게 쓸 수 있어요. 뭐냐면 1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릿수 아까 한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맞출 수 있죠. 저와 똑같죠.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0 0 0 일단 적어놓고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a의 n 제곱을 하게 되면 여기는 여기 1되고 여기 마이너스 a 되고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a 제곱이 되잖아요. 그죠? 그 다음에 그러면 a 제곱이 내려올 거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a 세 제곱이 됩니다. 또 마이너스 a 세 제곱이 내려오고 그러면 여기 뭐가 올까요? 아래에 따져주면 되겠죠. 자 살짝 위에 적어봅시다. 여기가 xn 제곱이었잖아요. 그죠? 자리가 여기는 xn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가 xn 마이너스 2가 되고 xn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. 그죠? 지금 마이너스가 붙는 쪽이 어디입니까? n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붙죠. 또 n 마이너스 3일 때 이렇게 붙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 이게 홀수로 했으니까 저게 이 마지막 여기 왔을 때 여기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. 이 부분. 그죠? 그러면 이게 이게 a에 우리가 n 마이너스 1 제곱이 온다는 건 알 수 있죠. 이제 n 마이너스 1 제곱이 온다는 건 알 수 있어요. 근데 이 a에 n 마이너스 1 제곱이 이 부호가 과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 총 이 개수는 지금 보면은 총 개수는 이까지가 홀수계고 홀수계고 다하게 되면은 다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짝수계죠. 근데 이거는 원래는 홀수계 되겠죠. 홀수니까.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알잖아요. X 3 제곱 X 제곱 X 1 제곱 이렇게 갔을 거잖아요. 홀수계죠. 홀수계죠. n이 홀수에서 홀수의 개입니다. 그러면은 홀수계기 때문에 앞에 거는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보세요. 이게 n이 지금 이쪽에 홀수잖아요. 홀수고 이게 짝수죠. 짝수죠. 이게 홀수, 짝수, 홀수, 짝수 될 거에요. 숫자가 5를 넣으면 되죠. 4고 3이고 보세요. 맞죠? 그 다음에 5를 넣으면 짝수. 세모가 짝수가 됩니까. 짝짝짝 짝짝 가죠. 쭉 가는데 총 홀수계가 되잖아요. 그죠?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홀수계입니다. 여기까지가 홀수계가 이걸 예를 들을 수 있죠. 어떻게 됩니까? 이게 음수죠. 음수고 만약에 x5제곱을 한 게 더 낫겠다. x5제곱 x3제곱 x4제곱 x3제곱 x제곱 x1제곱 까지 갈 거잖아요. 그죠? 맞죠? 그러면 이 자리가 뭐란 말이죠? 홀수고 이 자리가 홀수가 되죠. 그러면 x1제곱은 뭐가 됩니까? 플루스가 되죠. 아 이해되겠습니까? 이렇게 해서 플루스를 알아내는 거예요. 자 이걸 원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. 플루스입니다. 바로 앞 직전 상수항이 바로 앞을 그러면 이게 플루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요거 요거는 그냥 a에 a-1제곱이 내려오고 곱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a에 n제곱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0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. 자 그래서 몫을 적을 때 이거는 어떻게 적죠? x에 요거 n-1 자리니까 2 되죠.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x에 n-2제곱 되고 그 다음에 플루스 적고 a제곱 적고 x에 n-3 적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적고 a에 3제곱 적고 x에 n-4제곱 이런 식으로 지어야 됩니다. 그리고 쭉 가다가 그 다음에 a 요거죠 요거 마지막에 a n-1제곱을 적는 거죠. 됐습니까? 부쩍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. 자 이제 이 부분은 뭐 별표 4개를 합시다. 자 다항식에 대하여 px6제곱을 px로 나눈 나머지 자 px6제곱 하면 x 대신에 px6제곱을 대결해 봅시다. 대결하게 되면 여기는 x에 30제곱 되고 플러스 x에 24제곱 되고 x에 18제곱 되고 x에 12제곱 되고 x에 6제곱 되고 다기 1 이렇게 되잖아요. 자 이것을 px로 나눈 나머지 라 했으니까 뭐 px는 지금 이래 되잖아요. x5제곱 다기 x4제곱 다기 x3제곱 다기 x제곱 다기 x다기 1로 나누고 만약에 몫을 qx로 했을 때 나머지가 뭐냐를 구하라 이 뜻이죠. 자 됐죠? 그러면은 요 갈색 부분 요 부분을 한번 봅시다. 요 부분을 좀 눈이 봐야 됩니다. 자 이 부분을 좀 변형을 할게요. x 30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 24제곱 마이너스 1 x 18제곱 마이너스 1 자 x 12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6제곱 마이너스 1 총 마이너스 1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했잖아요. 그죠? 다섯 개 했으니 했는데 플러스 1이 되려면은 일단 플러스 6을 해야 되겠죠. 일단 플러스 6을 해야 되겠죠. 하나 둘 셋 넷. 맞죠? 플러스 6을 해야 되겠죠. 그럼 똑같아지죠? 됐습니까? 자 이렇게 변형한 다음에 이렇게 중갈로 묶고 딱 볼게요. 자 보게 되면 요거 보세요. 요거를 x 6제곱은 1이라고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0 되죠. 이것도 마찬가지죠. x 6제곱은 1이라면은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x 6제곱에 5잖아요. x 6제곱 1이면 0 되잖아요. 요것도 마찬가지죠. 0 되죠. x 6제곱 1이면 요것도 0으로 되고 0으로 되고 0으로 되죠. 그러면은 금말뜻은 이 가로 안에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x 6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죠. 나누어 떨어지죠. 이걸 알 수 있죠. x 6제곱 마이너스 1을 한번 더 볼게요. x 6제곱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됩니까? x 마이너스 1 자 x에다 1 넣으면 0 되죠. 자 이거 자 그럼 1이 되죠. x 6제곱 x 6제곱 0 x 5제곱 0 x 4제곱 더하기 0 x 3제곱 더하기 쭉쭉 그죠? 마이너스 1 되죠.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하기 여기에 0 x 뭐 이래서 되겠죠. 그죠? 그러면 이거 1 0이 몇 개요? 하나 5제곱에 그죠? 5 4 3 2 1 5 4 3 2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. 이렇게 되죠. 이해 됩니까? 6제곱 3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4 3 2 1 x 플러스 1 자 이렇게 됩니까? 바로 이렇게 x 6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. 그래서 조리식법이 중요하죠. 그래서 위에 한 거를 xn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을 여기서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발빠르게 이렇게 해갖고 착안해갖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죠.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 속합니다. 어쨌든 x 6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. 그러면 이 뜻은 x 6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전부 다 다 전부 다 각자 각자 뭡니까? 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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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도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죠. 그 뜻이잖아요. x 6제곱 마이너스 1로도 나누어 떨어지니까. 저로도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x 6제곱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도 나누어 떨어지는 줄이네요. 이거 이거 이거죠. 그럼 이게 뭐였습니까? 이게 이게 px자네요. 그러면 x 6제곱 마이너스 1은 px로도 나누어 떨어져 버리죠. 됐습니까?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 이것을 묻으자면 요거 있죠. 요거 요거 요까지도 요까지도 전부 다 이거 px로도 나누어 떨어져 버리죠. 맞습니까? 됐죠? 쭉 나누어 떨어지니까 결론은 뭐만 남습니까? 요거 6만 남네. 그래서 답은 6이 되겠네요.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